지난달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난 전남 신안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연수과정을 모두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는데요. 신안군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현 시국을 감안해 학생들을 건강상태와 감염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. 신안군은 지난 11일 학생들을 태운 버스를 모두 소독하고 개인별로 발열 상태를 점검한 뒤 마스크를 지급해 가족들에게 인계했습니다. 특히 신안군은 해외연수에 오른 학생들을 단체대화방에 초대한 뒤 2주 동안 수시로 상태를 점검하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.